이제 뭐 뭘로 정할까? 아! 내가 아까 쫀득기 사왔는데요.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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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이거 이따가 이거 뭐였어? 들어가서 게임 내가 할게 생각해놨어. 아까 여기서 샀는데 재밌네. 이걸로 재밌는 게 있어요. 이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래는 3동! 각자 쫀득기 잡고 동전 하나 놓고 한 명씩 몇 번만 해가지고 하나. 아 이게 멀리까지 안 돼. 아니 아니 연습하는 게 아니고. 너 연습을 하고 있는데 연습하는 게 아니야. 어디까지 정도로 우리가 앉아야 되는지를 보려고. 아 이거 안 나가. 줘 이제 됐어 내가 알고. 어 너 왜 다섯 번 했어 다섯 번. 여기까지. 얘 다섯 번 했어. 뭘 다섯 번으로 해? 다섯 번 했잖아 너 지금. 왕만 돼봐. 내가 왕만 돼봐. 왕만 돼봐. 넌 저기 하수구에서 잘 승인한다. 어? 안 나가네? 거 봐 안 나왔나 했잖아. 형 동전 작은 걸로 할까? 큰 걸로 할까? 작은 게 잘 따라오는데 큰 거 해 큰 거. 너무 작으면 한번 테스트해. 동전 줘봐. 이거 한번 해봐. 지금 가서 할 게임을 우리한테 설명해줘. 우리도 뭔가 좀. 이건 해봐야 알아. 아 그렇게 해. 먼저 바지 가라는 사이에 먹는 거야? 동전. 어 굴복이야 거의. 스킬일 수도 있겠다. 그렇지. 한 명씩 몇 번만 해 가지고 하나? 어 그래. 동미 형 할 때만 거기서 뭐 접착제 같은 거나 그러고 몰라 구했어. 동전 붙여놓지. 괜찮은데? 양면 테이프. 어 양면 테이프. 이렇게 해서. 아니 그러면 이거를 숙소 정하기지. 아니 숙소 방 정하기. 왕 왕 왕 왕 왕. 이걸로 할 거야? 씹을 할 거야? 동전으로 하네? 이게 잘 보일 거야. 아니 동전으로 할 거야 동전. 동전 잘 안 보여. 연습이야. 얘가 날 거 같아. 동전으로 해 동전으로. 내가 한 명씩? 어. 아니 아니 아니. 한 명씩 해. 세윤이 아잔더래. 세윤이 아잔더래. 세윤이 세윤이 아잔더래. 네가 하고 싶을 해. 내가 독하고 싶으면 독해도 돼? 그럼 뭘 사야 돼? 그렇게 해야지 독인데. 왕은 그냥 좋은 거고. 알았어. 그러면 야식. 꼴증이 독하고 먹는 거 사는 거고 1등은 왕인 거야. 두구로 할게. 여기서 자고. 오케이 오케이. 여기 여기 붙어서 여기 놓으면 되겠다 선에. 그치? 자 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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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자 엉덩이를 여기다 붙여야 돼. 엉덩이를 붙여야 돼. 붙이고 시작. 도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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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에이밍. 모든 에이밍. 왕이야 왕이야. 왕이야. 왕이었어. 어떻게 한 마리 가져왔냐. 운이 좋아해서. 운이 좋아해. 네가 심판 봐. 약간 떨리네. 떨려. 내 팔이. 내 팔이 아니니까 떨려. 이게 뭐라고. 어떻게 쳤어? 가르쳐주면 안 되지. 이게 뭐 하는 거야? 한 번 짧구나 헤드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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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뀌시고요 손바닥 무게도 끼시고 둘 둘 둘 팔이 짧아 팔이 짧은데 팔이 짧구나 둘 셋 셋 셋 어?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납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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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넷 넷 손 한 벽까지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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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받는다 여섯 끄고 가야 돼 끄고 가야 돼 하나 열 받는다 열 받는다 아슬아슬합니다 에이밍 에이밍 왜 이러지? 여덟 여덟 어떻게 한 번에 된 거야 이게? 아오 놔 놔 놔 아 잘해 볼 수도 있어 아홉 번만에 아홉 번만에 아홉 번만에 네 여기 있는 정신이니까 , 9번만 더 해봅시다. 봐봐, 너를 왜 봐봐. 뭘 봐. 박권. 왜 박어요? 뭘 해 놔. 아, 새 건데 왜 이래. 봐봐, 너를 왜 봐봐. 박권. 무슨. 뭘 해 놔. 아, 새 건데 왜 이래. 정신 나간다. 아기부터 계속 이렇게 이상하게 늘고 있어. 끝내 이기기 봐봐 너 뭐야 봐봐 뭘 봐? 바꿔 왜 바꿔? 뭘 해놨지? 아니 새 건데 왜 이래? 정신 나갔나? 아니 너 이상해 아까부터 계속 이렇게 이상하게 놀고 있어 아니 뭐 안 멈추게 하려고 찐득이 봐봐 찐득이 찐득이가 왜 똑같은 새 건데 왜 이 정신 병이 걸려가지고 저러는 뭐야? 나 이상해 안 멈는 거 같아 봐봐 내 거 찐득이가 이상하다니까 아니 다 똑같은 새 거야 다 똑같은 거여 알았다 엉덩이 붙이고 엉덩이 붙였어요 너무 편하다 너무 편하다 자 엉덩이 붙여서 봐주세요 자 붙였죠? 오케이 오케이 엉덩이 붙였어 조심해야 돼 이 끈적이가 제일 중요하다 아 이렇게 안 이상해 너 어떻게 한 방에 했냐 이거 너무 어려워 다시 한 방에 했냐 아 이거 왜 이렇게 소리 닿으면 끈적이 또 할 수 있어요 한 번 우탄 대박 오 재밌다 아 찐득이 안 좋은 거 같은데 아니 뭐 여기 닿지도 않았는데 뭐 우와 잡았다 오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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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번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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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와 너무 셌어 너무 셌어 약간 붙었어 아니 이거 손가락이 이상해 바꿀래 바꿔 바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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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쨍쨍하네 열 번 똑같애 열한 번 열한 번 야 장동민이 못하는 게 있어? 신난다 아이 손가락이 왜 주먹을 주냐고 자꾸 아이 손가락이 왜 자꾸 주먹을 줘 내 건 됐잖아 형이 못하는 거야 근데 살짝 붙었는데도 못 끌고 온다 빡쳐 자신 있겠죠 살짝 붙이고 가만히 있고 살짝 끌고 와야 돼 아 저렇게 못해 주능 잘한 거네 열다섯 번 탈락할까? 한 번만 맞추겠지 사람이라면 맞았어 근데 안 떨려 오잖아 열다섯 열다섯 다섯 번의 기회가 남았습니다 억 아이소 아이소 아우, 아깝다. 아깝다. 바꿔, 왜 바꿔? 왜 안.. 16번. 아, 왜 주먹으로 치냐고! 아유, 동전은 주먹으로 쳐. 손바닥으로 하라고. 야, 이렇게 쳐, 이렇게. 17, 18, 19, 20. 우리 주먹이 뭔가 아니고. 약간 치면 살짝 딸려오는데. 아, 스물. 덜세를 쳐야 돼. 스물, 탈락. 아유, 괜히 나까지 긴장되네. 심시가 안 와. 아유, 괜히 나까지 긴장되네. 심시가 안 와. 나 진짜 운이, 나 진짜 운이. 아, 나 진짜. 나 9번으로 잘한 거였어. 자,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장동민 한 번 걸리나 보자. 아, 좀 더 길게. 뭔지 알겠다. 오, 입 꽉 깨물어. 오케이, 두 번. 됐다, 됐어.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안에 하면 돼. 아, 왕이다. 반다고 때려야 돼. 몇 번은 어차피.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 이거 뭐야. 오, 오, 오. 오, 오. 기세야. 열 번. 천천히, 천천히. 야, 이 씨. 빠바바빵. 빠바빵. 빠바빵. 아, 끝났다, 끝났다. 빠바빵. 오. 아, 끝났다, 끝났다. 끌고 와, 그냥 찢어, 찢어. 지성! 진성! 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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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 안 돼, 안 돼. 지성, 진영!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Containil경으로 가. 민지영! ு injured. 동방자, 니가 동방자, 니가 동방자. 동방자. 동방자, 동방자 니가 돈 받자 돈 내자 니가 돈 내자 장동민이 우리가 부친 줄 모르고 계속 자기 탓을 할 때 기분이 어땠어요? 지니어스를 속인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그리고 영원한 지니어스는 없구나 지니어스도 X신이구나 형 준호 형 형이 진짜 지니어습니다 나는 내가 50평생에 그렇게 배꼽 잡고 웃은 건 처음이야 정말 X신 같더라고 형 웃다가 죄송합니다 하고 울어줘요 내가 배꼽 잡고 웃는 사실 이 자리까지 있기까지가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홍인규 이런 애들하고 짰으면 분명히 겁먹거나 장동민한테 밀고 하거나 그랬거든요 그리고 김대휘는 같이 짰는데도 몰라요 뭔지도 유세윤 당신 때문에 당신 때문에 외롭지 않습니다 유세윤님 다시 한 번 해봐 너 왜 이렇게 안 됐냐 그렇게 못다니냐 이거 붙여서 어 한 번 해봐 이씨 아 있었어 이게? 있었어? 세윤이가 테이프로 꽁들어 아아 그래도 이거는 안 돼 아 대박 이건 안 돼 그 둘에게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번 양양에서의 최종버칙은 둘 중 하나야 나에게 도전을 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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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S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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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